아, 드디어 한다. 어? 뭐 이래? 아, 게임? 일부러 기다렸어요, 여유 날짜 하려고. 아, 너 왜 집중할 때 입이 나오지? 약간 방학, 진짜 방학한 초기인 같다, 되게. 되게 뭔가 친근감이 있는데요? 다들 이렇게. 남자들 다 저러고 있거든요. 슈우, 딱 슈우. 아, 자체 효과감까지. 저거 혼자 저래요, 수고하세요. 너무 행복해 보인다.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에 일단 눈 떠질 때 그냥 눈 뜨고요. 보통 폰은 그냥 충전만 해두고 던져놔요, 그냥.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거나. 저 폰 울리는 걸 진짜 안 좋아해요. 아, 핸드폰도 안 좋아해? 집에 쉬고 있습니다. 집에? 아. 어. 우와. 집 PC방 아니야? 감상만 하고. 나가야겠다. 너무rib. 또 judgement앞자. иласьЩ Ny turbo왕 done. journalipp은 아니지, tú 하들이 안돼가 맞이했어. 아니lez선? 우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은 그래서 이제 집에서 진짜 아무거나 하는 목적 없는 힐링 목힐 목힐 저걸 줄이다니 목힐 이런 걸 집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 뭐 할 게 없는데 근데 사실은 저게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씹지 못하 아우 나 어두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불 좀 켜라 답답해 죽겠다 커튼이라고 좀 치면 안 될까 아니 무슨 우리 적에선 안경이라도 한 번 치면 안 돼요? 아 이제 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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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시원해 졸각이야 뭐? 좋았어 아 오랜만이네 그러니까 우리 하우스인데 아 저거 간다 아 아 오랜만이네요 포첨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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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 그래 일단 쉽게 토끼를 감자 난이도 인 토끼? 토끼가 쉬운 거예요 저렇게 토끼가 제일 쉬운 거예요 아 그림을 그려서 가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가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가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가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? 머리 위가 우와 이렇게 봐도 크지 않네 순서를 안 적어주셨대요? 모르겠어 느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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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는 새끼를 자주 낳는다던데 이게 뭔 개소리지? 처음에 열 십자 선을 그려놓고 하면 더 쉽다? 열 십자 아 저렇게? 응 일단 해보자 괜찮을 것 같은데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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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쳤다 쳤어 과즙 쳤어 자 이거 오르면 된다 이거지? 아니 근데 이게 깔 때 되게 설레더라고요 오 어떤 그림이 나올 때 어떤 모양이 나올까? 네 됐어 어 왜? 나왔어? 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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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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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물이야 이게 또 길어 이게 또 길어 뭐를 마지막으로 할까 그래 난이도 제일 어려운 거를 그래 끝판왕 가야지 해보자 긴 꼴이다 난이도 머리 5개 어? 저게 귤 하나에서 나온다고? 야 이거 어떻게 해 와 진짜 어렵다 그림부터 어려워 이걸 어떻게 그려? 어머 왜 이렇게 어려워? 1, 2, 3, 4, 5 1, 2, 3, 4, 5 1, 2, 3, 4, 5 나 살면서 귤 이렇게 오래 본 거 처음이야 됐어 자 마지막은 자르는 것도 일이겠다 자르는 것도 일이겠다 하 어 어 아 아 대어프다 진짜 이거 하면 인정 아우 제발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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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여름 느낌 있는데 나름 됐어요 낙지다 낙지 닥지 정도 할까요? 닥지 낙지 닥지 낙지 닥지 낙지 너무 만족스러워해 너희들 때문에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 밥을 먹으러 가야 할 것 같아 잘 있으렴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꿀타리가 없는 나라 나 찌루찌루해 파란색 나 뭐였어 아 저거 했었어 강아지 풀을 뜯어가지고 잡았어 뭐 있나봐 잡았어 바로 봤어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와 잡아라 잡은 거 아니야? 잡았다 잡았다 뭐야? 잠자리 잡는 건 뭐 쉽죠 오 그래도 레어한 친구인데 아빡 오미씨 어디 갔어 오미씨 어디 갔어 오미씨 어디 갔어 어이 아 잡았다 아 이게 빼면서 날라가거든 아 잡고 풀어줄게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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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잠자리. 진짜 꽃잠자리인데? 진짜 생발라다. 어렸을 때 고추잠자리 제일 좋아하긴 했는데. 고추잠자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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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생발라다. 이리 와, 이리 와. 가지 마, 가지 마. 그렇지. 잡아라. 어디 떴다, 다. 절대 못 잡으신 것 같아. 요즘 애들이 의심이 많아졌네. 날라가는 것 같이 멋있네. 그거를 원했던 거죠? 죽이네. 사실 다 일어났는데. 아니, 너무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? 깨발라. 좋아. 아이고. 왜 뛰어 다녀, 진짜. 왜 뛰어 다녀, 진짜. 잘 뛰어. 으아악! 그대로네. 고기. 오오오오오오. 설마 물어주세요. 안 돼요, 안 돼요.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. 갑자기, 아. 여자가 나왔다. 저거 뭐야? 튜브? 어머나. 저울 줄 알았어, 튜브야. 아, 이거 언제 모르겠어. 섬. 아, 힘 수폐르기. 와. 새끼 수폐르기가 없네요. 너무 잘하는 거에요? 으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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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윽. 으윽. 이렇게 보니까 캘리포니아, 하와이 어느 해변에 와 있는 것 같네요.